독일의 프라운호포 연구소가 빛가람 혁신도시 한국에너지공대의 수소에너지연구소를 개설했습니다. 한국에너지공대와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하게 될 프라운호포 연구소는 수소의 승산과 저장 운송기술에 대한 원천기술 개발부터 최종 기술 상용화까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. 이 연구소는 독일과 한국의 현지 기업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기술 이전을 추진하고 기술경제 사회적으로 파급력 있는 연구개발도 적극 추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